천화동인 1호 누구의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것만 제대로 해결이 되게 되면 그 양반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백일화에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삼척동자도 알 수가 있는 일인 거죠 동아일보가 법정에서 오고한 내용을 굉장히 상시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법정의 소위 정인 신분과 관련된 내용을 잘 다뤘기 때문에 조금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고 왔는지를 우리가 이 사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동아일보 취재입니다 천화동인 1호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남욱은 분명히 김만배로부터 이재명 척 지분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25%를 받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동아일보 취재진에 의해서 상시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인 그런 해설 말고 법정 정원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를 분명하게 한 번 짚고 넘어가죠 10월 28일 서울중앙지검 행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60차 공판에서 화천대유 자산관리 일명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날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할 기회를 얻은 남욱 변호사는 작심한 듯이 짧은 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 수사의 대단히 협조적으로 보였던 정영학 씨도 결정적인 그런 정언에 대해서는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다른 거 없는 겁니다 정영학이라는 사람도 녹취록을 다 남겨가지고 검찰에 넘겼는데 그것도 지 이익을 위해서 상당 부분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면 감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항량 구형에 고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 4월 무렵에 강남의 한 술집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만나서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시장적 지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정영학 씨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내가 기여한 분이 크고 또 투자목도 크기 때문에 상당 몫을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김만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지분은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 50% 가운데 12.5%를 제외한 것은 다른 사람 몫이니까 당신도 25% 정도에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따지려다가 남욱 씨가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그러면 그냥 내가 25%를 수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 이 강남 술집에서 나누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정영학과 남욱이 따지로 간 겁니다 김만배 씨가 혼자 50%의 사업 지분을 갖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한자리에 모였다 사업은 같이 했는데 김만배가 50%를 가진다니까 열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지로 정영학 얘기를 하고 같이 이런 뭡니까 쳐들어가서 세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는 분배 비율에 반발했다 이재명 지분 발언을 듣고서야 자신이 25%를 받는 박안을 수용했다 이에 대해서 정영학 회계사는 그 말은 전혀 기억이 없다 이재명 지분 발언 그러니까 정영학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영악한 거죠 본인에게 화살이 쏟아질 부분들은 다 피해가고 그러려면 말하고 뭡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모든 녹취록을 다 남겨서 검찰에 넘겼냐 인간들이 다 이런 겁니다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가 50% 지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발했지만 김만배로부터 이재명 지분의 발언 50%를 내가 다 가지는 게 아니고 나는 12.5%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몫이다 이것을 듣고 나서 남욱 씨가 그러면 25% 내가 수용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 뻔한 거죠 뭐 맨입으로 어떻게 해 줍니까 사람들이 뭐 국민들을 돼지 괴로 보지 않고서는 남욱이 다시 여러분 정영학에 신문합니다 왜 천화동인 1호만 소유주 표시를 안 됐나 정인이 아는 바로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겁니까 이날 주로 정영학 회계사 진술의 신빙성과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공격하는 내용의 신문을 진행한 남욱 변호사 배노인은 재판 말미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문제를 거론했다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시시비빔 문제는 다른 사안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뇌물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한 거 아닙니까 사후뇌물죄가 적용되냐 안 되냐 한 거 아닙니까 정황이나 증거로 보게 되면 대다수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 같으면 공동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했는데 김만배가 50%를 가진다 그게 말이 됩니까 김만배가 50%를 어떻게 가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김만배가 여러분들 거북목가시 가져가지고 50%를 가졌겠죠 그럼 누구든지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서 대외적으로 김만배 씨의 소유로 여겨지지만 지난해부터 실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후에 직접 신문 기회를 얻은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지분 발언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정영학 회계사 본인이 작성한 배분표가 기억나냐고 물었다 정영학 회계사는 김만배 씨가 50%를 가져가고 남욱 변호사가 25%를 가져가고 제가 16%를 만들라고 한 것 기억난다 정영학이 16% 남욱이 25% 김만배가 25%입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로 배당한 총수익급 4,400억 원을 거두었는데 이 중에 실제 25%는 남욱이 가졌고 정영학은 16%를 가졌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화천대유 50% 김만배의 목 그걸 누가 믿을 수 있나 이야기죠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것이 포함된 것이 50%일 거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검찰이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뇌물죄입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결제권을 이용해 가지고 뇌물을 챙긴 사고 뇌물죄의 의혹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빙빙 돌릴 필요가 없고 그냥 식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화천대유의 50%의 몫은 김만배의 것인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김만배가 여러분들 전부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 97% 여러분들 시민들이 뭡니까 그거는 김만배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정인이 만든 배분표에 천하동인 2호에서 7호 소유자 지분비율 투자금액 회수금액이 다 적혀 있다 그런데 왜 천하동인 1호는 아무 기재가 없었나 지분 외에는 아무 기재가 없었던 것을 기억하느냐 정영학 회계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천하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어 기재를 안 했던 것을 생각한다 그러자 남욱 변호사 다시 묻습니다 유일하게 그것만 소유자 등이 기재가 안 됐다 그러자 정영학이 화천대유가 가져가기 때문이다 남욱은 화천대유가 소유자라는 것을 기재하지 않는 뭐냐 다시 죽은 정영학은 그것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정영학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반듯한 사람이 아니네요 검찰에 온갖 종류의 여러분들 내부자들 사이에 오고 간 전화통화를 녹음해가지고 넘기는데 여기서 이 비급하게 여러분들 꼬리를 빼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뭐 핵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나라가 한마디로 개판 짚고 땡이죠 개판인 겁니다 공직을 이용해 수천억을 처먹어도 처벌 하나 이르면 안 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만배 씨가 반드시 뭐죠 또 검찰이 밝혀야 될 것은 대한민국 법원 역사에서 최초이자 여러분들 최고가 될 수 있는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권순일 1959년생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법과 대학의 졸업 사법고시 통과 전 중앙선거할리위원회 위원장 4.15 총선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에 진흙탕화해서 여러분들 실질적인 책임자죠 전 대법관 이재명에게 정치적 생명을 구한 대법원 여러분들 판결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대법관들 가운데 여러 명이 아마 걸려들 겁니다 소수 의견을 낸 사람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허위사실 공표죄를 다 덮어준 거 아닙니까 촌란거리게 생겨가지고 얼굴 보세요 얼굴 보면 그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무죄와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은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나라가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밝혀내가지고 대법관들 가운데 관련된 자들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개판인 나라지만 정상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가Music 라면이 감사합니다.